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Whitehead Theorem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특혜 리크 중에서도 CW 컴플렉스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고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리프팅의 모습을 봤어요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봤죠 그래서 한쪽은 Relative Cell Complex이고 한쪽은 Fibration이고 그리고 이쪽이 Weak Equivalence일 때 이 네모를 채우는 이런 다이어그램이 존재한다 이게 Whitehead Theorem을 증명하게 해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카테고리를 Localize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하게 쓰였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Localize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세 가지 example, Topological Romantic Theory, Chain of Romantic Theory, Simplication Romantic Theory 쓰여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Chain of Romantic Theory를 할 건데 Chain of Romantic Theory는 오히려 Topological Space보다도 더 사람들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많이 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그냥 넘기는 부분에서 혹시 잘 모르는 정의가 나오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hain Complex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Abelian 카테고리가 필요해요 Abelian 카테고리 A라는 게 있어서 그 Abelian 카테고리 위에서 우리가 Chain Complex를 볼 건데 Abelian 카테고리가 뭔지 잘 모른다 하시면 그냥 Category of R 모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tegory of R 모듈 또는 Abelian 카테고리에서 Chain Complex를 볼 건데 모든 Chain Complex를 다 보는 게 아니라 Bounded Below Chain Complex를 볼 거예요 아니면 Bounded Below by Zero, Positively Concentrated Chain Complex라고 하나요? Non-Negatively Concentrated Chain Complex 같은 거를 보죠 그것만 특별히 더 카테고리를 줄여서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카테고리 R 모듈에서도 제일 뭐 사실 처음 Adjoint를 배우는 게 여기서 대부분 많이 배울 텐데 Exponential러가 있어요 이런 Tensor Product 같은 걸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홈 R 모듈 같은 거, R 모듈 사이에 홈셋을 보면 또 다시 R 모듈이 되고 나아가서 그 Font 사이에는 Adjoint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사실 호멀로지클라이즈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쉽게도 그런 책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Adjoint를 이 Chain Complex까지 올리는 작업을 처음에 배우는 게 사실상 WebL 1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hain Complex가 있으면 R 모듈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 했듯이 Chain Complex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 할 수 있고 K의 N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K의 Differential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에 B 쪽에는 Shifting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썼는데 아마 마이너스 1의 degree of B의 파워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DA는 똑같지만 DB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이 얘가 이제 Chain Complex가 돼요 Differential 두 번 했을 때 0이 돼요 비슷하게 홈 컴플렉스도 정의할 수 있는데 홈 컴플렉스는 N번째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얘는 지금 카테고리 R 모듈 맵이라는 거예요 Chain Map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R 모듈을 전부 다 프로덕트 해요 여기는 Differential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Chain Map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Chain Complex와 Differential은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Twisting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야 얘가 Differential이 되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따로 증명 안 하겠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hain Map은 여기서의 Cycle이 Chain Map이 되고 Chain Homotopy가 여기에서의 바운더리가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Chain Complex 사이에 텐서와 홈 컴플렉스를 정의하면 이 Add Joint가 그대로 Chain Complex에서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 여기 아래에 어떤 카테고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게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게 여기서 똑같이 이 Exponential로 왜 했냐면 I라는 Chain Complex를 정의할 거예요 I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Interval I가 바로 얘가 됩니다 그래서 0번째에서는 R 두 개를 가져온 거 첫 번째 선은 R 하나를 가져온 거 이 Differential은 여기 있는 이 R을 R-R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얘가 정말 Interval에 우리가 알고 있는 Interval 여기 뭐 이렇게 제로 셀 두 개 있고 그래서 얘의 Homologe 괴복물을 알고 있는 그 Homologe와 똑같이 나옵니다 Interval에 Homologe R에 R이 0이랑 첫 번째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R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아벨릭 카테고리에서는 안 되고 체인 컴플렉스 오브 R 모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I를 정의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Cylinder 오브젝트 I 텐서 A와 Path 오브젝트 I에서 A로 가는 걸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체인 오브 오토피는 정확하게 이 맵이랑 똑같습니다 이 맵이랑 똑같습니다 이 맵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테고리 R 모듈 말고 이미 아벨릭 카테고리에서는 R이라는 존재성이 없으니까 사실 그 R이라는 게 왜 어떤 센스로 중요하냐면은 모노이들 유닛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모노이들 카테고리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다시 얘기해서 이미 R 모듈 A가 있을 때 R 텐서 A가 A가 나오게 하는 이 존재성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던데 근데 이미 아벨릭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일단 텐서 프라우터 같은 게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미 아벨릭 카테고리에서는 얘를 풀어서 우리가 체인 맵을 정의하죠 이 아벨릭 일장에 보면은 체인 맵을 뭐 이렇게 디그리 원이 있는 거로 정의를 잘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얘를 그러니까 이제 얘를 풀었으면은 사실 R 텐서 어떤 모듈이 그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여기서 I라는 term은 사라지죠 어떤 말이냐면 이제 뭐 A에 N번 A N 뭐 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잘 갈라지겠죠 그걸로 우리가 체인 맵을 정의하고 뭐 그 다음에 얘가 얘가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는 여기서 위에 말한 이 익스퍼넨셜 러를 그대로 쓰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그 A랑 B 사이에 두 맵 F랑 G에 대한 체인 호모피인 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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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기 제로디그리에서 두 개 R이 있으면은 하나는 F고 하나는 G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게 체인 맵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F고 여기가 뭐 F0고 F1이면은 여기가 이제 S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가는 이 맵이 S가 되는 거죠 보통 체인 호모토피 S로 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폴로지컬 호모토피티를 했을 때처럼 똑같이 똑같다기보다 그 때보다 조금 사실 조금 덜 설명하고 증명을 해야 되지만 이 체인 호모토픽 하다는 릴레이션도 사실 익히브론스 릴레이션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호모토피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처럼 생각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두 점을 이룰 수 있고 그 이 두 점을 이렇게 있는 게 호모토피면은 거꾸로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패스가 이렇게 있고 두 패스를 이어도 패스가 된다 그래서 호모토피는 위키브론스 릴레이션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랩마음 호모토피 알제베라는 걸 할 건데 웹을 재개선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THEOREM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THEOREM 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이름을 왜 누가 펀더멘털 랩마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THEOREM만큼 중요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스틴 로드가 지었나? 아 무허가 지었나?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P라는 Chain Complex of Projective라는 게 있어요 Chain Complex of Projective는 모든 Degree가 프로젝티브 모듈로 아니 프로젝티브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Chain Complex를 의미해요 그리고 C라는 A스크립 컴플렉스가 있어요 A스크립 컴플렉스는 호몰로지가 0인 컴플렉스에요 그랬을 때 이 0번째 호몰로지에서 가는 R모듈 맵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그냥 Morphism이나 Avillian 카테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노트하고 싶은 점은 P는 A스크립이 필요 없어요 얘가 Resolution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Chain Complex이고 아래에만 호몰로지가 0인 컴플렉스에요 그러면은 이 H0에서 정의된 이 맵이 위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Chain Map으로서 확장이 되고 걔가 Unique-to-Homotopy, Chain-Homotopy로 확장이 된다 확장이 존재하고 extension 두 개가 있으면 그 extension 두 개는 서로 호모토픽하다 라는 거죠 얘는 증명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증명은 Projective Object의 성질을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원투 맵이니까 또 이런 맵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런 리스팅이 존재하죠 그게 Projective Object의 정의였죠 그 다음 여기서 정의하는 이 리스팅은 얘는 원투가 아니지만 이제 얘의 타겟이 받는 거 얘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이 맵이 정의되면은 그 다음에 얘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 위로는 얘가 원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스팅이 존재합니다 똑같아요 얘는 원투가 아니지만 얘의 이미지로서 리스트랙트 시키면 걔는 원투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존재하고 근데 Projective Object의 정의에 중요했던 게 맵이 존재하지만 걔가 유니크하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Versal Property잖아요 Universal Property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On Extension인 거고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얘가 유니크하프 체이너모토피다 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미의 R모듈 램이 있을 때 그 정리에서 어사이클릭이라는 컨디션이 몇 필요해요? 그 제가 말한 여기서 이 이미지로 온투가 되는 거가 어사이클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알 수 있는 Corollary가 뭐냐면 체인 컴플렉스 M이 있을 때 그 M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 개를 둘 다 M으로 보면 M의 Resolution 정의가 그것잖아요 M의 Resolution 정의는 M을 제로로 하는 어사이클릭 체인 컴플렉스가 M의 Resolution이고 그리고 P가 프로젝티브 체인 컴플렉스면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 개를 M으로 두고 Feel Identity M으로 주면 정확하게 이러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리프팅이 존재한다 이걸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C 또한 프로젝티브였으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M의 프로젝티브 Resolution은 유니크하프 토모토피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멀루스 크라이즈블에서 배웠던 많은 정리들 뭐 프로젝티브 Resolution을 잡고 거기에 펑터를 취한 다음에 했던 그 드라이브트 펑터들이 웰 디파인 된다 라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였어요 바꿀 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 정말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증명 자체가 이 증명 자체가 되게 쉽지만 얘를 조금 더 어렵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White's Theorem도 해처 스타일로 그냥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다이어그램 바꿔서 조금 어렵게 증명했지만 그게 자체로 되게 의미가 컸죠 비슷하게 이제 Fundamental Lama After Qln 이라는 게 있습니다 Qln 이후에 Fundamental Lama 그러면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볼 거예요 이러한 스케어를 볼 겁니다 이러한 스케어를 볼 건데 A, B, C, D는 전부 다 체인 컴플렉스고 화살표는 체인 밀드예요 근데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A에서 B로 간 이 J맵은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마치 Code Fibration 썼던 것처럼 Code Fibration 얘는 Degree-wise Injective 이고 Code 커널이 Projective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Degree-wise Surjective On Positive Degree 0 이상부터 0에서는 굳이 0에서는 Surjective 필요가 없지만 1부터는 서젝티브이고 그리고 Quasi-asemophism 해야 돼요 Quasi-asemophism 이라는 건 호몰로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우리는 지금 Non-Negatively에서 Concentrated 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는 맵이 있고 1부터는 다 온투인 맵이 바로 2번 이 Q맵인 거죠 그리고 2번 이 조건 Degree-wise On Positive Degree 를 제가 화살표 주개로 쓸 거고 이 Quasi-asemophism 제가 이러한 물결표로 쓸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되게 우리가 봤던 White Theorem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 이 Theorem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만드는 이제 리스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상각형을 커뮤트하게 만들어준 리스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White Theorem이랑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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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알면 사실 Fundamental Theorem은 허물어서 관리받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어 A가 0이고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할 때 A가 0이려면 A가 0이면 코코넛이 B 그 자체죠 그러니까 B가 Perspective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 그림이 A가 0인 경우에는 이 그림 이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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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요 그리고 D가 이제 Concentrated on single 지글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Concentrated on zero이면 D라는 이 시행 콤백스가 0에만 딱 이렇게 한 D0가 있고 나머지 다 0인 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얘를 증명하면 얘를 증명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Fundamental Theorem은 호모로지컬 알지바라 증명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얘를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포모로지컬 알지바라 증명이 다 다이어그램 트레싱이고 딱히 이렇게 뭐 엔라이트닝 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위에만큼 자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노트하고 싶은 점은 얘가 A, B가 DGY 인젝티브고 코커넬이 프로젝티브니까 이제 이러한 어떻게 얘기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인 컴플렉스의 코커넬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체인 컴플렉스의 코커넬이 P가 나오고 P&P P&P 프로젝티브라는 건데 각각 DGY N에서는 얘가 프로젝티브니까 이렇게 섹션이 존재하겠죠 얘가 온투니까요 지금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DGY 하게만 섹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P에서 B로 가는 체인 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그 스플리팅이 각각 DGY에게 R 모듈 또는 R 모듈 또는 R 카테고리에서 스플리팅이지만 체인 컴플렉스 상으로 스플리팅은 안 돼요 아래 다이어그램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였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DGY에서 온투 온 positive DG라고 했는데 화셀스몰피즘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에서도 얘가 온투가 돼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러한 걸 보죠 C1, C0가 있고 0번째 0번째 호몰로지로 얘가 온투를 주죠 왜냐하면 얘가 Positive Degree에 컨센셜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뒤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Positive Degree니까 온투고 여기에서는 호몰로지니까 사실 얘는 아이소몰피즘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5레마 같은 거 쓰면 얘도 똑같이 온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모든 Degree에서 다 온투인 맵이었어요 물론 얘가 조금 더 있는 거죠 모든 Degree에서 온투고 쿼세스몰피즘인거죠 얘는 온투고 얘가 온투니까 얘가 온투고 얘가 쿼세스몰피즘이니까 얘의 커너를 생각하면 체인커플렉션에서 커너를 생각하면 얘의 커널은 에이스 클릭이 나올거에요 얘가 이제 Short Exequence 얘가 이제 Long Exequence 이만큼이 계속 아이소몰피즘이 되니까 여기는 콩물로지가 다 0이 나올거에요 증명은 사실 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어떤 어떤 그림이냐면 그래서 얘를 보면은 n번째에서 보면은 얘를 n n n n n 주면은 여기에서 p n을 주고 그래서 사실 얘가 an direct sum p n 같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은 결국에 n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 pn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건데 pn은 프로젝티브고 얘가 온투니까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게 전부긴 해요 근데 조금 살짝 조심해야 되는게 각각이 pn에서 프로젝티브를 올렸을 때 걔가 정말 글로벌하게 체인 배비 되느냐 그게 한가지 이슈 가 될거에요 그래서 사실 인덕티브하게 그냥 리프팅 하는건데 처음에 p0에서는 일단 일단은 어 하고 싶은 말이 이 아래가 지금 b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면은 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게 이 이 이 스플리팅 이러한 Should Exec sequence 체인 컴플렉스를 봤을 때 스플리팅이 degreewise만 하기만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p에서 a로 가는 체인 맵을 원래가 생각했을 때 p에서 a로 가는 맵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체인 컴플렉스 에서는 카테고리 오브 체인 컴플렉스에서는 스플리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조건을 우리가 만든 맵의 체인 맵인지 체크할 때 이 맵이 쓰이거든요 이 맵이 없으면 그게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일단 c0에서 d0 일단 이만큼만 보면요 얘가 저희가 온트라 그랬고 위에 노트 두 번째에 의해서 p0에서 c0 가는 맵이 존재할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잡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p1에서 c1 d1으로 가는 얘도 사실 온투죠 가정에 의해서 얘를 가져오면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은 얘가 컴퓨터 한다는 보장이 없을 거예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가져와요 아무거나 가져오고 얘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되지 이만큼과 이만큼의 차이를 생각해요 그럼 그 차이를 생각하면은 그 차이는 0이면은 참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0이 아니고 한데 이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0이 돼요 그니까 이 차이를 이 d0까지 내려오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k로 펜을 잘 써야되는데 색깔을 그 차이가 차이가 여기 위로도 올라갑니다 얘가 지금 커널이었잖아요 아래 갔을 때 0이니깐 여기 위로 유니크하게 리프팅이 존재해요 그때 얘가 온투니깐 얘가 온투 아 얘가 걔가 온투라는거는 얘가 온투라는거 어디서 주어지냐면 k가 ace 클릭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얘가 온투여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이 존재했고 얘가 온투니깐 이 리프팅이 존재해요 얘가 진짜 우리가 원하던 리프팅이었어요 그 리프팅을 얘랑 합성하면은 다른 맵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맵이에요 그 맵은 얘랑 얘랑 커뮤트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그 이유도 그때는 이제 얘가 온투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기로 갔던 이 이미지 아까 위에서 아까 증명했던거 비슷하게 여기서 이런 맵이 있었죠 여기서 이 이미지로는 얘가 온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로 그걸로 이제 또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리프팅을 잡고 차이를 보면은 여기선 0이 돼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그 이미지로 얘가 온투가 돼서 여기서 그 리프팅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조금 꼬아서 한 번 더 리프팅을 두 번 잡으면 프로젝티브가 주는 프로퍼티를 두 번 쓰면은 맵을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맵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 맵은 이제 모든 체인 모든 다이어그램이 다 커뮤트해지고 다 체인 맵이 돼요 자세한 증명을 생략할게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걸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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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스퀘어에서 스퀘어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화살성어피즘이면은 리프팅이 존재한다는 걸 했어요 우리가 이제 와이트의 데어리엠이랑 상당히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와이트의 데어리엠은 여기가 그냥 Relative Cell Complex이었던 거고 오른쪽이 Fibration이었던 거고 위기 키보블렉스였던 건데 그 Relative Cell Complex의 역할을 하는 게 정확하게 Degree Wise Injective Coconut Consistent Projective고 Fibration의 역할을 했던 게 Degree Wise On2 그리고 위기 키보블렉스 역할을 했던 게 Causal성프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두 이 뭐라 어떻게 잠시만요 이 두 가지 비슷한 현상을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이 두 다이어그램이 비슷해 보이는데 좀 더 이 Theorem을 증명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이론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상당히 먼 이야기고요 오늘 안 할 이야기고 질문이 있는데요 네 K1에서 K0로 가는 맵이 왜 On2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걔는 왜 On2냐면 K가 AcClick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AcClick이라는 말은 Homologe가 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0번째 Homologe가 0이라는 건데 얘는 지금 커머리 사이클이 전체가 다 사이클이죠 0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전체가 다 사이클인데 Homologe가 0이 되려면 얘가 On2이어야 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리마크를 볼 건데 제가 처음에 우리는 Positively Concentualted On 아니면 Bounded Below 이 이야기는 Bounded Below 그대로 할 수 있어요 Bounded Below에서 하려면 Bounded Below Chain Complex는 시작점이 있죠 그럼 똑같이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물론 Chain Complex마다 시작점이 달라지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U 한 개의 Chain Complex을 가지고 한 이야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P 아니면 C 여기는 A, B, C 이게 네 개잖아요 그럼 이 네 개의 시작점 제일 낮은 시작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모든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어 근데 Bounded Below Chain Complex도 있죠 우리가 사실 Chain Complex에서 Projective만큼이나 중요한 게 Injective Chain Complex잖아요 그래서 Bounded Above Chain Complex 아니면 Non Positive Degree Concentrated Non Chain Complex에서도 똑같이 Dual Statement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똑같아지는데 살짝 달라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S가 아니라 윗이퀴브런스라는 기호인데 얘가 이 Quasal Storm Phase는 왼쪽에 붙습니다 이때는 이 왼쪽 맵이 Degree-wise Injectiv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Degree-wise Injective on Positive Degree고 잠시만요 네거티브 Degree 네거티브 Degree 네거티브 Degree 네거티브 Degree 네거티브 Degree 네거티브 Degree Degree고 이번에는 왼쪽이 Quasal Storm Phase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Degree-wise Subjective이고 이번에는 커널이 Injective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증명을 정확하게 거의 똑같이 화살표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rojective 이야기를 Injective로 바꾸고 뭐 그러면 이제 약간 Homology가 Core Homology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화살표만 바꾸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존재하는데 조금 달라졌죠 이 물결 표시가 위기 퀴브런스가 왼쪽으로 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다이어그램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뭔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결 표시가 오른쪽에 둘 다 있었는데 그동안 위에 왔던 거는 체인 컴플렉스에서는 체인 컴플렉스에서는 체인 컴플렉스에서는 되게 우리가 되게 익숙한 듀얼 같은 걸 취하면 체인 컴플렉스에서 이 물결 표시가 왼쪽으로 오게 되는데 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왼쪽으로 만드는 거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 물결 표시가 왼쪽에 오는 게 자연스러운 이그젠플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첫날 약간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얘기할 때 뭔가 맵핑 스페이스 간에 패스 같은 게 호모토피아 같다고 얘기했고 그럼 그게 얼만큼 유니크해지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네 지금 저 Q가 C에서 D로 가는 거 과제 아이소모피즘 저게 지금 A, B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기호로 Q를 쓰신 건가요? 저기 C에서 D 여기서 그냥 기호로 Q는 맵 이름이에요 Q가 과제 아이소모피즘은 여기에서도 아 제가 증명할 때 맵을 아예 안 써서 증명 이 기호가 되게 무색해졌는데 아 그럼 위에 지금 위에 것도 저 물결이 그냥 위크이크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J랑 Q는 맵 이름이에요 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위에서 노트 노트 말고 이 그 이 위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 어떠한 모듈이 있고 걔의 프로젝티브 레졸레이션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걔의 존재성은 사실 이너 프로젝티브에서 오는 거였죠 아벨가토르 이너 프로젝티브면 걔가 항상 존재하는 거였는데 걔가 두 개 있으면은 체인 호모토픽하다 사실 조금 용어를 조심해야겠지만 두 개가 있으면 걔가 그 두 개를 이어주는 체인 맵이 항상 존재하고 그 두 개를 이어준 체인 맵도 체인 맵이 존재하고 걔도 유니컵부터 체인 호모토피인데 뭔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그냥 여기 쓴 대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아니면 오브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티브 레졸레이션이 존재하는데 걔가 유니컵부터 호모토피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항상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체인 맵이 체인 맵이 두 개가 있으면 걔가 두 개를 이어주는 체인 호모토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인 호모토피가 두 개면 그 두 개를 이어준 또 하이어 체인 호모토피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개의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지 얘의 약간 언더 카테고리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걔의 맵핑 스페이스 컨트랙티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쉬운 얘기로 하려면 호모토피는 패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패스 두 개를 그리고 그 두 패스 사이를 잇는 또한 새로운 패스가 존재하고 그 패스가 계속 계속 뭔가 약간 하이어 호모토피 그룹이 0이라는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두 패스 사이를 채울 수 있고 채우는 게 두 개 있으면 그 안을 또 채울 수 있고 뭔가 스피어가 있으면 볼을 채울 수 있고 3스피어가 있으면 4볼로 채울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맵핑 스페이스에서는 사실 맵핑 스페이스는 토플리가 있으니까 컨트랙티브리드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브젝트 레벨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듈라의 스페이스 오브젝트 같은 거 모듈라의 스페이스 오브젝트 같은 거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레졸루션들을 한가에 픽스된 모듈을 생각하고 그의 프로젝티브 레졸루션을 전부 다 모아와요 물론 이제 다 모은다는 걸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랬을 때 이미 두 개를 찍으면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맵핑 스페이스 같은 거는 컨트랙티브 해지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티브 레졸루션 그 자체도 뭔가 컨트랙티브 해지는 성질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은 이 두 개를 우리가 딱 로컬하게 봤을 때 로컬인 얘는 컨트랙티브인데 이 전체가 다 컨트랙티브 해진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렴풋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브젝트들을 모아왔을 때 개녀들의 토플로지가 뭐가 될지 뭔가 오브젝트들의 컬렉션이 컨트랙티브하다는 게 어떤 센스인지 사실 되게 모호하죠 맵핑 스페이스는 토플로지가 있으니까 컨트랙티브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카테고리에서 약간 서브 카테고리 같은 느낌인데 카테고리가 컨트랙티브하다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왼쪽에 위키브런스가 오는 자연스러운 example이 뭘까 두 번째는 오브젝트들을 모아왔을 때 개념과 컨트랙티브하신다는 게 어떤 말일까 이 두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Simplicer Set 이야기예요 혹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리마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일단 2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프로젝티브 오브젝트의 모듈라이 스페이스 같은 건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또 위에 보면은 체인 컴플렉스 오브 프로젝티브가 프로젝티브 오브젝트가 아니다라는 리마크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런 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 뭐지? 리마크만 봤을 때는 프로젝티브 레졸루션이니까 어떻게 보면 체인 컴플렉스 오브 프로젝티브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또 룰라이 스페이스 오브 프로젝티브 오브젝트는 또 다른 거 같아가지고 네 일단 네 되게 좋은 제작 해주셨는데 일단 E가 제가 좀 용어를 되게 상당히 어뷰즈를 많이 했어요 프로젝티브 오브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티브 레졸루션 오브 픽스트 오브젝트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약간 어뷰즈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넘어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A가 아벨리안 카테고리면 개의 체인 컴플렉스도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되거든요 그럼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있으면 개의 프로젝티브 오브젝트가 뭔지 뭐 당연히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프로젝티브 오브젝트를 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일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용어를 구분을 해서 썼는데 체인 컴플렉스도 프로젝티브라고 썼어요 근데 체인 컴플렉스도 프로젝티브 그러니까 각각의 Degree Any 프로젝티브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 체인 컴플렉스는 이 카테고리에서 프로젝티브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그거를 그게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리프팅을 글로벌 Degree Wise 하긴 했지만 체인 맵으로 못 만들 수 있다 뭐 이 얘기로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1번에서 듀얼 스테트먼트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듀얼이 사실은 각각 체인 컴플렉스에서 Degree Any Degree Minus Any 라고 생각해 가지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포멀한 듀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듀얼이라는 게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썼는데 정말 그렇게 화살표만 바꾸면은 그대로 똑같은 스테트먼트가 된다라는 걸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아 아 네 그게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Degree Wise 그러니까 원투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투원 원투가 각각 좀 듀얼하게 바뀌고 뭐 이런 뭐 코커넬이 커널로 바뀌고 프로젝티브와 인젝티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그거만으로는 안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 뭐지 그냥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코 파이브레이션 파이브레이션에 뭔가 다 아날로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컨디션이 다 어떻게 보면은 Degree Wise 하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Quasi Isomorphism은 위키밸런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는 약간 다 Degree Wise 한 건데 그렇게 뭔가 요사가 될 수 있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이유가 아 네 그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 되게 지금 이 조건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비트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Degree Wise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왜 Degree Wise 해야 하느냐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어 또 다른 질문은 여기는 왜 넌 네거티브지 그런데 여기는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위에는 또 반대였고요 그 이야기의 이유는 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돌득한 Correspondence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두 가지 서로 다른 뭐가 약간 서로 다른 모델 스트럭처인데 어떻게 잠시만요 그 답변을 제가 할 수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언젠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주게 된 자연스러운 스토리는 있어요 그게 체인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체인 컴플렉스랑 심플리셜 R 모듈이랑 카테고리컬 리퀴블런스가 있어요 그럼 심플리셜 R 모듈에 줄 수 있는 되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델 스트럭처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얘랑 얘인 거예요 제가 말한 자연스럽다는 거는 뭔가 펑토리얼한 레벨에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추럴한 초이스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초이스가 각각 얘랑 얘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리고 또 제 질문 중에 약간 의도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체인 컴플렉스라는 게 사실 각각 디그리마다 그 모듈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맵들이 디펜셜들이 정의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파이브레이션 포 파이브레이션은 뭔가 그런 걸 다 포겟하고 정의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만 더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보면은 디그리와이스 원투원이랑 코커너리 리마크 원이 아니라 아예 위로 올라갔을 때 네 디그리와이스 원투원이랑 코커너리 프로젝티브인 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 파이브레이션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고 맞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디그리와이스 원투원 퍼지티브 디그리가 파이브레이션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디그리와이스 한 거니까 그 체인 컴플렉스에서 안에서의 디펜셜 맵은 다 어떻게 보면 버리고 생각해도 이 스테이트먼트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맵은 체인 맵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 그러니까 A, B, C, D 맵은 일단 네 일단은 체인 맵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약간 어떤 그거에 대응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번 시간 했던 이야기에서 컨티뉴이티를 버릴 수 있냐 약간 이런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체인 맵을 체인 프로퍼티를 버린다는 거는 체인 프로퍼티가 말한 그 디펜셜과 컴팩티브를 한 거잖아요 그거가 정확하게 컨티뉴이티 맵과 약간 대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티뉴이티 버리고도 똑같이 다이그랩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좀 뭔가 뭐라 그러죠 이상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우리의 기본 전제 조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카테고리는 다 체인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모든 맵이 제가 화살표를 그리는 순간 걔는 다 체인 맵이 돼요 체인 맵으로 저는 의도를 하고 쓴 거예요 저는 뭐 버리자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게 다 디그리 화이삭에 묘사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건데 뭐 아까 그 뭐지 얘기를 어느 정도 해 주신 거 같아서 아 네 디그리 화이삭이 묘사된 이유는 돌드칸 코리스펀더스에 의해서다 그거를 제가 증명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 렉처 시리즈에서 하지만 최소한 언급은 한 번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 또는 다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대응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빨리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심플레셜셋 같은 걸 얘기할 건데 심플레셜셋 자체는 어... 저는 처음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심플레셜셋 자체를 모티베트 하려면 일단 심플레셜 컴플렉스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플레셜 컴플렉스의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인투이티브하고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위상 수학을 하고 싶은데 위상 수학을 처음에 배울 때 오픈셋을 배우고 되게 복잡하게 이게 왜 위상 수학인지 모르고 배우잖아요 심플레셜 컴플렉스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위상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그런 포멀한 오픈셋 알그먼트를 배우지 않고 심플레셜 컴플렉스로부터 대수 이상을 배우는 학교들도 몇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데 바로 우리가 조합적으로 모든 위상 수학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다룰 수 있는 공간의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뭔가 매니폴드나 이런 것만 다룰 수 있어서 위상 수학이 되게 크리티컬하게 쓰인 해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스페이스를 있을 때 제가 따옴표를 했죠 토플레셜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루고자 하는 그 대상 그 대상을 백악화해서, 상박화해서, 트라인글레이트해서 바라보자 라는 게 심플레셜 컴플렉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심플레셜 컴플렉스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뭐 벌텍스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화해서 보는 거니까 꼭지점들이 필요하고 그 꼭지점들 사이에 있는 엣지들, 페이스들 그런 걸 심플렉스라고 하는데 심플렉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벌텍스가 있고 그 벌텍스의 파워셋 뭔가 이런 점들이 있으면 이 점들에서 이 두 점을 잇는 이거 이 두 점을 잇는 이거 그리고 뭐 이 두 점을 잇는 이거 그럼 이제 약간 이런 게 생긴 거죠 여기서 이 세 점을 잇는 뭐 이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온 거죠 다 모아온 건 아니고 거기 적절한 서브셋이 있는 게 심플렉스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소가 있으면 걔의 부분집합도 당연히 원소가 된다 심플렉스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얘가 심플렉스였으면 얘의 바운더리 얘도 심플렉스고 얘도 심플렉스고 얘도 심플렉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심플렉스를 컴플렉스를 정말 해처도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해처는 주로 델타 컴플렉스에서 다르지만 진짜 심플렉스 컴플렉스가 되게 좋은 이유는 모든 이야기를 Vortex의 컴플렉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Vortex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지만 우리가 결정 지으면 이 디스크립셋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모든 전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다기 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뭔가 유한계의 Vortex 셋으로 디스크립한 셋의 behavior를 가지고 스페이스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example 같은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Tetraide 아니면 이미 N Simplex 같은 거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figure it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non-example 같은 거 보면 상각형 그 자체는 심플렉스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 두 점을 quotient를 시키고 싶어요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심플렉스가 컴플렉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Vortex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두 점을 아 왜 이러지 이 두 점을 생각했을 때 그 두 점을 엣지로 가지는 아 그 두 점을 바운더리로 가지는 엣지가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Subset을 여기 Subset에서 이 두 점을 생각했을 때 그 두 점이 얘를 얘기하는 건지 얘를 얘기하는 건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우리가 Identify 할 수 없어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어떻게 하고 싶지 얘를 이쪽으로 프로젝트 시키고 싶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 그림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두 점 세모와 동그라미가 붙어있는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해서 Simplicial Complex에서는 Quotient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Quotient Simplicial Complex가 Quotient한 대상을 우리가 사실 이거는 좀 위상수학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서 만든 거지만 이런 게 Simplicial Complex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Quotient가 없다는 말은 콜리밋이 없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컬하기에는 Simplicial Complex가 선명히 Badly Behavior해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수위상을 하는 대수위상 석자들은 카테고리컬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컨스트럭션을 전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Fix하고 싶어요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디어는 Degenerate한 것들을 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Degenerate한 것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점 두 개를 찍었잖아요 그럼 이 점은 눈으로 보이긴 한 점이지만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이 삼각형과 동그라미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Degenerate한 것들을 전부 다 추가하면 이제 똑같이 컷션트가 잘 존재하고 이 위에 그림에서도 여기에서 제가 네모로 두면 이 점에서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둘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두 점이 레펄센터하는 엣지가 유니크하지 않게 했지만 여기선 점이 두 개처럼 보이니까 뭔가 삼각형과 사각형이 레펄센터하는 건 유니크해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를 할 건데 정의는 상당히 앱스 체크합니다 이 델타라는 카테고리를 정의할 건데 델타라는 카테고리는 오브젝트들의 자연수고요 자연수가 우리가 이 자연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n이라고 쓰면 0부터 n까지 있는 이 포셋으로 생각할 거예요 포세션이라 이 풀리 오더셋이죠 완전 오더가 있는 오더셋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의 양의 정수에서 항상 카운터블리 메뉴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몰피즘은 오더 프레저빙 맵으로 줄 겁니다 근데 오더가 여기서 지금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한 점으로 다 이렇게 컨스턴트 맵 같은 것도 오더 프레저빙 맵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절셋이라는 거는 심플리절 컴플렉스가 아니고 심플리절셋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어퍼셋 카테고리에서 셋으로 가는 펑터를 심플리절셋이라고 부를 것 상당히 펑터 하나를 심플리절셋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장점은 뭐냐면 심플리절셋 두 개 간의 몰피즘은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펑터 펑터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과 이런 몰피즘들 사이에서 나가는 이 펑터로 정의하면은 이퀴블런트하게 같은 이야기로서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각각 오브젝트들마다 이 자연수마다 셋을 대응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시퀀스 셋이 있어요 0번째 셋 첫번째 셋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서의 몰피즘이 있잖아요 그 몰피즘까지 생각해 준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0번째에서 첫번째로 가는거는 얘는 0이고 얘는 0,1인데 맵이 정확하게 두개가 있죠 이맵과 이맵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의 오퍼지트니까 몰피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에서 0으로 가는건 맵 두개가 있는거에요 반대로 1에서 0으로 가는거는 콘서트 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맵이 정확하게 이맵이 되는거구요 정확하게 이맵이 되는거구요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러한 셋들과 어떤 화살표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몰피즘이라는거는 합성을 했을때 그게 뭐 이런게 필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풀었으면 정확하게 이런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됩니다 sequence of sets들이 있고 그 사이에 맵들이 있는데 그 맵이 정확하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면 걔가 이러한 functor을 준다라는거가 동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뭐냐면 이 sequence of sets들에서 얘를 우리가 vertex set으로 보고 싶은거에요 얘를 edge set으로 보고 싶은거고 얘를 face set으로 보고 싶은거에요 그리고 이 화살표들이 정확하게 이 vertex가 이 엣지에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려주는게 바로 이 맵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리젠프를 볼건데 자 볼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s맵을 지우고 d맵만 주면 d를 바운더리라고 그러고 s를 degeneracy라고 그러는데 d맵만 주면은 그게 정확하게 위에서 얘기했던 심플레셜 컴플렉스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살짝 거짓말 같은데 아마 그때는 이 카테고리에서 얘를 strict한 오더로 줘야 될거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엠프를 볼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x2에 있는 어떠한 집합의 원소 한 점은 x2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이런 face로 to face로 보고 싶다는게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이 정의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2에서는 x1으로 가는 map이 3개가 나오거든요 얘를 제가 d0 d1 d2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엣지가 바로 d0의 sigma고 이 엣지가 바로 d2의 sigma고 이 엣지가 d1의 sigma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가지 example을 볼거에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볼거에요 첫번째 i라는 인터벌 같은걸 생각할겁니다 그럼 인터벌 같은거 보면은 일단 그림으로 그리면은 점 두개 있고 선 하나 있는거죠 그 점 pq로 볼거고 선을 a로 볼거에요 근데 그래서 i0는 당연히 점 두개 pq니까 일단 뭐 자연스럽고 i1 부터는 일단 a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뭐 map이 d0랑 d1이 있을텐데 d0 a를 제가 p라고 할 수도 있고 q라고 할 수도 있고 p라고 할게요 d1 a를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첫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d0랑 d1을 pq를 초이스라는 순간 방향이 생겨요 0번째가 p 반대방향이겠네요 얘가 0번째를 지운게 p가 나오는거니까 얘가 첫번째라는거고 첫번째를 지운게 q라는거에요 두번째가 이런식으로 방향이 생깁니다 사실 얘는 디렉션까지 줘요 디렉티드 심플리셜 사이트 같은걸 컴플렉스 같은걸 주는거에요 오리엔티드 같은걸 주는거죠 그리고 두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점점점이라 썼는데 DGN을 되게 많이 추가를 해야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도 하나 있었잖아요 S0 같은거요 여기에 S0의 P랑 S0의 Q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끝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러한 이 P점에 이러한 DGN 한 엣지가 들어가는거에요 Q점에도 DGN 한 엣지가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얘는 엣지가 엣지의 개수가 세개가 넘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건 하나지만 DGN 한 엣지가 두개가 나와서 끝일까요 거기서 I2도 존재해요 여기 이 점에 DGN 한 페이스 하나 존재하고 이 점에 DGN 한 페이스 하나 존재하고 이런거 하나 존재하고요 이런거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는 페이스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벌이지만 심플렉스 개수가 무한개가 나와요 그래서 IN의 개수가 M 플러스 2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림은 이 그림이지만 우리가 심플렉스 set 랭기지로 기술할 때는 카운터블 리벤이 엘리먼트들을 고려해야 되는거죠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한게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example 볼까요 이번에는 circle이에요 circle은 한 점에 한 점을 찍고 엣지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번엔 S0은 P고 S1은 A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S0맵이 존재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D0맵 D1맵이 존재하는데 D0 of A는 P고 얘는 똑같이 D1 of A일거에요 A의 시점에 시작하는 이 점과 끝나는 점 그리고 얘를 주면 똑같이 이 디렉션이 생길 겁니다 디렉션을 주고요 근데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Degenerate 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삼각형들도 들어가요 여기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삼각형이 있고요 이 두 점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뒤에는 S1에 N은 M플러스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까만색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들을 Degenerate Simplex라고 부릅니다 이 Degenerate 맵들의 이미지로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Degenerate Simplex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Degenerate 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차원에 전부 다 포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약간 이상한 추상적인 스페이스 빼고 매니폴드나 이런 자연스러운 뭐 테트라 뭐라 그러죠 그걸 폴리톱 같은 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의 맵들도 전부 다 그걸 뭐라 그러죠 컨티뉴스 맵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어 그 심플리셜 아프로시메이션 같은 걸 쓰면 우리가 매니폴드를 전부 다 트랭글레이션 할 수 있고 트랭글레이션 스무스 매니폴드를 트랭글레이션 할 수 있고 트랭글레이션의 스무스 맵들은 전부 다 심플리셜 맵들로 전부 다 이렇게 약간 호무톱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들이 약간 되게 리지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대수 이상 수학자들이 하는 토플로지는 전부 다 리커버 해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 SI 맵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디제너레이트 심플리스 심플렉스를 심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SI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SI는 part of a structure예요 그게 지금 예제에서는 아까 방금 봤던 주어진 예제에서 그러니까 결정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제로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아 제가 여기서 SI를 고른 것처럼 보였는데 S0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아 정의를 따라가면 그냥 그렇게 나오는 무조건 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인터벌 그 예제는 아 제가 수정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이 그 인터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S0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터벌 인터벌은 폴리톱으로 봤을 때 그게 표현하는 어떤 Degeneracy는 그거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한 건데 형 질문자님 말대로 S를 다 줄 수도 있겠죠 다른 초이스를 주면은 다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세모에서 네 이런 거예요? 1을 3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얻는 그 Degeneracy 도 결국에 그럼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그 위에서 삼각형에서 첫 번째 위에 있는 꼭지점 쪽에서 이렇게 쭉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Degeneracy 를 얻었잖아요 이런 거요? 네 그 밑에 거 이런 거예요? 네 그니까 그 Degenerate 한 거는 어떤 그 Part Of Simplex Simplex 인 거예요? 이러한 그림을 만드는 Simplicial Set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에서는 엑스 제로가 세 개가 나오겠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 엑스 원은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올 거고요 아 그럼 아예 그거는 다른 example이 되는 거구나 네 그림을 그렸을 땐 똑같지만 Simplex 절세 레벨에서는 다른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Simplicial Complex 저희가 지금 이제 이그 샘플들로 들고 있는 게 저희가 친숙한 Simplicial Complex가 어떻게 Simplicial Set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Simplex Complex들 사이에 뭘 비숨을 잘 좋아하지만 저희가 그럼 카테고리 오브 Simplicial Complex를 생각하고 카테고리 오브 Simplicial Set을 생각했을 때 이 둘 사이에 팡터를 이런 방식으로 컨스트럭트하거나 할 수가 있나요? 네 카테고리 오브 Simplicial Complex가 카테고리 오브 Simplicial Set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풀썹 카테고리는 안 돼요 음 네 그러니까 Simplicial Complex를 생각하면은 그 그림이 있는 거니까 Simplicial Set을 만드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Simplicial Complex 같은 거에서는 그 맵이 조금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맵이 좀 적어요 Simplicial 물론 맵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어떻게 주냐가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맵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그냥 라이브하게 맵을 그냥 준다 Simplicial Complex를 N Simplex를 N Simplex로 보내는 맵을 준다 라고 얘기하면은 Simplicial Complex는 맵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위에 이야기했던 이런 Quotient 맵 같은 것까지도 고려를 할 거다 라고 하면 같아지는데 이런 Quotient 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게 Simplicial Set이니까요 어쨌든 근데 Simplicial Set도 Simplicial Complex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Degenerate Simplicial Set을 다 잃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얼만큼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Simplicial Set에 Geometric Realization을 주면은 그것도 그 Simplicial Complex랑 관련해 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Simplicial Complex는 사실 기학적 대상이 아니고 되게 컨벤토리얼 대상이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도 바로 Geometric Realization을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두 개도 각각의 Geometric Realization을 줬을 때에도 Weak Equivalence가 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성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Simplicial Complex를 Simplicial Set으로 바라보고 그 두 개의 뭔가 그 어떻게 얘기해야죠 일단 그건 제가 Realization 정의 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Simplicial Set을 되게 abstract하게 functor로서 정했는데 이 functor로 정의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target이 지금 Set이죠 Set은 되게 뭔가 유니버설한 카테고리예요 어떤 센스냐면은 모든 카테고리는 다 Home Set이 Set이잖아요 모든 카테고리는 다 Set 어떻게 해야지 어려운 용어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functor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Representable functor예요 얘는 Set이잖아요 이 전체 여기다 제가 하나 M 딱 집어넣으면 얘는 Set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Representable functor를 생각할 수 있고 걔를 제가 Delta N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 Delta N은 나중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얘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N 심플렉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대응되는 Simplicial Set이에요 얘가 이제 하나의 또 매우 중요한 example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example 남았는데 상당히 얘가 둘 다 엄청 엄청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example은 뭐냐면은 Topological Space 지금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아 뭔가 시작점이라기보다는 뭐 Motivation 같은 거를 Combinatorial 한 Topology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정말 Topology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은 바로 이 functor랑 관련이 있어요 이 이미의 스페이스 하늘을 생각했을 때 걔로 가는 N 심플렉스에서 가는 모든 Continuous 맵을 다 모아와요 사실 이 집합으로 만든 Free Abelian Group이 N Singular Chain Complex였죠 싱글러 체인 그룹이었죠 걔네들에 적절한 네벨 잘 준 게 싱글러 체인 컴플렉스였고요 그 Abelian Group 스톡처 말고 그냥 이 제너레이터들만 잘 골라와요 다 전부 다 물론 얘만 해도 언카운터블이고 상당히 큰 녀석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델타 N들이 서로서로 델타 N-1이 얘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델타 N-1으로 어떠한 엣지를 코어신트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델타 N-1으로 가는 맵들이 있잖아요 그 맵들이 위에서 제가 말한 이 FaceMap과 Degenerated 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Simplicial Set example이 되고 얘는 functor 앱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한테 비교적 익숙한 Topological Space와 비교적 덜 익숙한 Simplicial Set을 이어주는 약간 다리 같은 녀석이에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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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두 번째 example이 뭐냐면 아까 제가 Chain Complex에서 넘어올 때 뭔가 카테고리가 컨트랙트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카테고리가 있으면 이 카테고리에서 아까 제가 말한 이 N번째 이 N 있죠? 사실 근데 이 N도 약간 카테고리로 볼 수 있잖아요 이 0에서 1로 가는 몰피즘이 있고 1로 가는 몰피즘이 있고 이러한 오브젝트가 N 플러스 원개고 몰피즘이 N개 있는 카테고리로 볼 수 있어요 Non-Trivial한 몰피즘이 N개 있는 카테고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는 좀 example를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얘를 알아보면 얘는 넓어라 부르는데 이 카테고리의 넓에 0번째는 오브젝트들이 되고요 첫 번째는 얘가 1에서 C로 가는 거니까 1은 0에서 1로 가는 거고 이 카테고리에서 C로 가는 뻥터거든요 그러면은 뻥터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얘는 C에 있는 몰피즘들이에요 몰피즘 오브 C에요 얘는 모양이 정확하게 C1, C2 이런 식으로 C, I, C, J 이런 식으로 I, J라고 하면 카운터블 리메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스몰이니까 상관없죠 아니구나 카운터블 리메니가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온 거 몰피즘들을 그다음에 N에 C2는 컴포스 가능한 몰피즘 두 개의 몰피즘 두 개를 골라온 것들 이런 식으로 C의 N개는 그러면은 N개의 몰피즘인데 합성 가능한 N개의 몰피즘을 쫙 골라온 게 바로 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유로 가는 맵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얘 합성하면 되죠 합성하면 몰피즘 두 개가 한 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여유로 가는 맵도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바로 뭐냐면 아이덴티티 몰피즘을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은 얘는 사실 아이덴티티 몰피즘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여유로 가는 이 맵인 거고 이런 맵들이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서로서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껴놓거나 아니면 몰피즘을 합성하거나 그 구조가 심플리셜셋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도 뭔가 카테고리 오브 넓에서 카테고리 오브 아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오브 스멀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오브 심플리셜셋으로 가는 펑터를 만들어주고 얘가 바로 카테고리 오브 스멀 카테고리를 카테고리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심플리셜셋의 기호예요 어쨌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를 뭔가 심플리셜셋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실 얘는 되게 좋습니다 이 펑터는 되게 좋은 펑터예요 제 기억으로 Fully Faithful Embedding이 될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세트 세모가 뭐라고요? 카테고리 오브 심플리셜셋이요 아 그 디젠너레이 생각 안한 그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러한 펑터들을 전부 다 모은 거예요 아 펑터들을 다 모은 거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뭔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토폴로지가 있고 집합이 있고 토폴로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펑터 하나로서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 심플리셜셋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으면 걔를 심플리셜셋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싱글럴 심플리셜셋이었는데 반대로 심플리셜셋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공간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건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Geometric Realization 얘는 뭐냐면 이 셋이 있으면 이러한 기호로 쓰는데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쓰는데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n번째 xn의 원소는 정확하게 이 n심플렉스로서 바라보고 그 페이스맵과 디젤리스맵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붙어있는지 약간 글루잉 데이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Real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n은 0부터 1, 2 갈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n심플렉스에다가 xn의 원소에다가 n심플렉스를 붙여요 그게 이 작업이죠 그 다음에 quotient를 해줘야 되죠 그 quotient 작업에 바로 이 작업입니다 이미의 모든 이러한 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 F는 페이스맵도 해야되고 디젤리스맵도 해야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위에서 이러한 데이터들 PQ 있고 A 있고 이제 여기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I2에는 네 개가 나오고 I3 다섯 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있는 abstract한 simpletural set들 그냥 사실 거기는 그림이 없죠 그냥 집합이 있고 그 사이사이 맵들이 있는데 그 그 어떤 데이터셋을 이 작업을 해주면 정확하게 이 그림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러한 데이터들도 아까 그런 작업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ircle이 나오게 아까 처음에 재영이형이 물어봤던 여기에서도 아까 다른 set이었죠 근데 걔도 Realize를 해주면 이제 Realize를 해준 다음에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으니까 같은 호며멀틱한 Topological Space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Realize를 하면 Degeneracy는 다 그냥 잊어버린 거죠 사라져요 맞아요 그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Realize를 할 때 여기에서 Degeneration Flex는 Realize를 하면 정의에서는 한다고 되는데 Degeneracy를 빼고 나서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이 짓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Realize를 할 때 Degeneracy를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아까 그래서 세엽씨께서 물어봐 주신 그 부분이 Simplicial Set과 Simplicial Complex가 있는데 걔네들이 같냐 이런 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셋이 있고 Simplicial Complex가 있으면 둘 다 우리가 Realize를 할 수 있죠 이 functor가 functor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직 몰피즘에서 정의 안 했으니까 오브젝트 레벨에서만 보면 똑같이 가는 자연스러운 맵이 있고 얘는 Degenerate를 잃어버리는 맵이고 얘는 Degenerate를 추가하는 맵이겠죠 그럼 얘가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똑같아질 거예요 Realize를 먼저 Realize를 한 다음에 하나 Realize를 바로 하나 아니면 Degenerate를 추가한 다음에 Realize를 하나 방금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Realize를 할 때는 Degenerate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심플레셜셋 셋들 간에 Example을 조금 더 볼 수도 있고 Example을 본 다음에 이 세상의 심플레셜셋 셋들 심플레셜셋 셋 위에서의 호모토피스 테오리를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